이제는 900원도 비싸다.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대세는 700원. 씹을 때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스쿼드는 호날두와 제비를 함께 쓸 수 있는 포르투갈이며 사이드엔 레안과 펠리스를 사용했고 올란치엔 마리오와 산시스, 수비와 키퍼엔 급여 20 이상 투자한 팁입니다. 현역 해미는 군만두, 은카로는 제비, 디아스, 포스타를 사용했고 7에서 8조로 제작할 수 있는 스쿼드입니다. 빨간 속가와 슛을 보유한 맥도날두 야무진 스탯을 보유한 전이맨 제비 컷백용으로 써야하는 윙어 레안 생각보다 체감이 맛있는 펠릭스 포르투갈 육각형 볼란치 산시스 돈이 많다면 여기에 칸셀러를 써야겠지 발빠른 풀백 멘데스 급여가 파는 센터백 디아스 민벨이 아쉬운 센터백 이다슈 악리가 무서워하는 세메두 키퍼는 요즘 핫한 190초반 키퍼로 레앙으로 사이드 돌파하려다 크로스가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옆으로 패스 힐투볼롤, 힐투볼롤, 컷백 프리킥은 호날두 가마찰 방향 체크 후 갑니다 전방에 힘찬 함성 천천히 패스를 돌려줍니다 제비의 맛있는 턴 제또딩 맥두도 넣어줄 건 다 넣어줍니다 이 팀의 에이스는 날두와 제비 이 두 명을 맛있게 사용하면 포르투갈이 더욱 재밌어집니다 공격에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요즘은 크로스 플레이가 핫한 득점 루트라 볼 수 있는데 이 팀은 크로스가 맛없어요 키퍼는 중거리 키컨이 필요하고 수비수들은 발이 빠르고 상당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가 핫한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